2020년 4월 학력평가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에 대해서 생쥐의 방어작용이다 라고 하네요. A와 B에 노출한 적 없는 생쥐 X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A를 1차 주사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A를 다시 2차하고 B는 1차로 주사를 하는 거예요. 그림에서도 A를 1차로 한번 주사를 했다가 이제 두 번째는 A와 B를 섞어서 주사를 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설명을 해보면 1차를 주사했을 때 A에 대해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여기에서는 A에 대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A에 대한 기역세포가 여기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차 주사를 하게 되면 A를 또다시 주사하게 되면 기역세포가 있던 애가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면서 A에 대해서만이에요. A에 대해서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면서 이 형질세포에서 A에 대한 항체가 빠르고 많이 분비가 된다. 그런데 B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A가 1차 주사한 것과 동일하게 B에 대해서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B에 대한 기역세포가 처음으로 형성이 되고 이때에는 A에 대한 기역세포는 이때 모두 다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문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구간 1에서는 지금 A에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죠. A에 대해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구간 2에서는 구간 2는 지금 A를 2차로 주사하고 B를 1차로 주사한 거죠. A에 대해서 형질세포가 기역세포로 분화되었다. 이게 아니라 기역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되었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고요. 구간 3에서는 구간 3 같은 경우는 지금 B의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A의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B에 대해서 특이적 방어 작용이 1차 면역으로 일어나고 있다. 맞는 말이죠.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 3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기역과 디귿이 장사할 거 같으면 race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